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가르쳤었던 우리 육군사관학교 입시를 도전했었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같이 합격을 하셨던 우리 제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께서 지금 내가 이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결정적으로 시험 성적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인가 대역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나 의문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께 무엇인가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관학교 시험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단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에서 구경수를 보는 1차 시험이 일단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통과된 친구들은 체력과 면접을 보는 2차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선 선발.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잘했으니까 너네들이 일단 우선 합격시킬게 라고 해서 우선 선발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선 선발로 합격이 안 되면 그 모든 친구들은 이제 수능시험까지 봐서 최종적으로 정시 선발자로 해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능시험을 잘 보면 정시 선발로 합격이 되는 최종 케이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육사 제자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도 정말 못했어. 영어 수학도 다 4, 5등급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육사 시험이 커트라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경쟁력이 높았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육사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도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응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안 봤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랑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숙제를 한 번도 안 빼놓고 거의 다 해갖고 왔어. 얘가 잘하지는 못해. 딱 보면 공부에 대해서 요령도 없고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엉망진창인데 처음에는 처음엔 그랬다는 얘기야.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눈에 띄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성적이 막 그렇게 올라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마음속으로 확실히 결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 내가 봤을 때는 역대 제가 지도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태로 노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을 딱 봤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차 시험 딱 봤는데요. 진짜로 대박. 그냥 깔끔하게 탁 떨어졌어요. 선생님 분명히 합격설이라며요.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떨어지고 아 선생님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바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재수를 하겠다. 예. 아니 나는 그래도 야 올해 수능까지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너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 좀 잠깐 쉬어라. 지금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공부한다고 책이 잡히겠냐. 아니래. 자기가 이번에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으니까 난 자기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수능 시험까지 열심히 보긴 볼 건데 수능 시험 열심히 보긴 볼 건데 1차 시험 목표로 수능 시험까지 성적을 올리겠대. 알았어. 그래 해봐. 라고 했는데요. 기적이 이제 이 타이밍에 일어나요. 1차 추가 합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합격한 애들 중에서 접수 안 한 애들이 2차 시험 접수를 안 한 애들이 많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 합격이라는 걸 뽑아요. 추가 합격자라는 걸 뽑는데 추가 합격자 발표가 탁 났어요. 근데 났는데 탁 명단에 봤는데 없어. 또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예 불합격의 쇠기를 박은 거죠. 그래서 야 올해 진짜 안 되나 보다. 우리 마음 굳게 먹고 야 우리 수능까지 최대한 성적 좀 올린 다음에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네가 1년 동안 이만큼 올렸는데 한 번도 도전하면 이만큼 못 가겠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웃긴 게요. 1차 시험 합격자가 추가 합격자가 1차 말고 때로는 도저히 인원이 부족하면 2차나 3차 발표가 나서 전화로 합격자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꼴등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전체 육군사과학교 남학생 전체 모든 과정 중에서 이 친구가 꼴등으로 붙은 거야. 아니 기저귀 이로 나버렸어요. 헐 대박.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1차 시험을 전체를 몇 배수를 뽑는데 그 중에서 전체 꼴등이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내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체력 면접을 막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2차 이런 걸 거쳐가지고 어떻게 최종 합격이 되겠냐. 1차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때. 근데 이제 뭐 학교장 추천 제도에 의해서 1차 점수 반영 안 되는 전형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 그 친구가 정확하게 어떤 입시 제도 있을 때 시험 받는지. 근데 여튼 1차가 부족하면 최종 합격 때 가능성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그럼 이렇게 올해 1차를 꼴등으로 붙은 상황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수능을 그냥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시험을 이어서 쭉 2차 체력 면접을 위해서 수능 시험 공부를 일부 포기를 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야 올해 어차피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수능 준비해라. 이거 꼴등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 올해 떨어지더라도 나는 해봐라 그랬어요. 걔네 부모님한테 인생 길다. 근데 뭔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도망가고 가능성 따져가지고 도전을 하면 어림도 없다. 대단한 일을 성취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왜 그 코끼리를 묶어놓으면 일정 범위 바깥으로 못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한계를 사람이 인지를 차쿠차쿠 하다 보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인생을 생각해서 나는 2차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어.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왜냐하면 곽동현 선생님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깨인분이라서 바로 오케이. 그래. 재수 시켓폭 잡고 시키겠다. 애가 이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고! 못 먹어도 고다! 해가지고 파이팅!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2차를 갔는데 얘는 합격자 추가 발표를 기다리면서 체력 대비를 안 했고 근데 원래 바로 발표 났었던 친구들은 체력하고 면접을 2차에서 준비를 많이 한 상태였으니까 이 친구는 부랴부랴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올인 해가지고 면접이랑 체력 죽기 살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선 선발이 수능 보기 얼마 전에 발표가 나는데 와 기대했죠. 그래도 이때처럼 한 번만 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때도 그냥 바로 팍! 불합격! 근데 우선 선발 발표는 추가 합격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봐야죠. 근데 우리 탐구를 하나도 안 해놨어. 지금까지 그냥 진짜 1차, 2차 하면서 구경수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수능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다 쥐어짜내서 2차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안 남은 시점에 죽기 살기로 수능을 대비를 해놨었어.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수능 시험을 받고 수능 시험을 받고 최종적으로 정시 합격생 발표를 기다리는데 진짜 웃긴 게 기가 막혀요. 진짜 또 떨어졌어요. 역시 또한 정시에는 무조건 1차 시험 점수가 반영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꼴등인데 그리고 2차도 충분히 못했으니까 당연히 수능 아무리 잘 봐도 그리고 수능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떨어진 거야. 불합격.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아 선생님 내년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 올해 그래도 2차까지 경험해봤지 않냐. 내년 시험장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너 한 달은 쉬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하지 말고 잠깐만 진짜 쉬어라 해가지고요. 강제로 막 여행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쉬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재밌더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의 동생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동생은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근데 동생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 곽동련 선생님이냐. 그렇다고. 여차여차 했더니 형이 오늘 급하게 짐 싸서 훈련을 들어가느라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못 드릴 것 같다고 저한테 번호 적어주고 선생님이 저 최종 추축 추합으로 마지막에 전화받고 합격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자기가 외박을 처음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찾아뵙기로 약속드린다고 그 얘기를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 메시지를 동생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1차 떨어지고 우선 선발 떨어지고 정시 선발 떨어졌는데 축축축 진짜 마지막이 기적같이요. 그 이틀 뒤가 마감일이었을 거야. 기초군사훈련 시작하고 며칠 지나버리면 이제 추가 합격자 안 받거든요. 6사에서. 근데 그 최후의 추합자가 돼서 그날 합격해가지고 머리 뻑뻑 갖고 빨리 짐 챙겨가지고 올라가느라고 연락 못했다고 하더니 그 친구가 낭만이 있어. 로망이 있어요. 제가 대치 러셀에서 수업할 때 마지막에 여름 파이널 수업하고 있을 때 진짜로 제목 읽고 찾아왔어요. 아 그 법찬 그 기분을 포옹을 한 번 했죠. 진짜 내가 강사 생활 진짜 10년 10년에서 15년 사이였으니까 그때는 몇 년 전 10년 정도 됐을 때였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제 말이 그거 했어요. 진짜 너 같은 애는 내가 처음 봤다. 세 번 다 떨어지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기적을 딱 일으켜서 그 친구는 합격해서 지금은 이제 아마 전역했겠네요. 보통 대학 간 제자들이랑은 한 2, 3년 연락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살기 바빠가지고 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아 하나 더 있었어. 그 친구가 신체검사 요건이 안 됐었어. 이 턱 치열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 오는 중에 심지어는 양악수술까지 했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어서 진짜 마지막에 최종 합격까지 이렇게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마다의 시련은 누구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완전히 밑바닥에서 앞에서 제가 흑수저 캐스트 찍었을 때도 우리 학생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 삐받아서 또 이제 이런 영상 찍는데 저도 나름 기적 같은 성과를 많이 내면서 여기까지 찍고 올라왔어. 그런 선배 수험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로서 제자들을 많이 시켜봤는데 기적이라는 것이 이 친구 한정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 친구가 이 과정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번만 절망을 해버리고 포기를 했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고 본인 스스로는 끝까지 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버텼어요. 올해 떨어지더라도 내년을 위해서라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텼지.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순간만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를 해버렸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것이 되었을 이 기적은 다른 사람한테 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돼요. 지금 수능 시험까지 한 달 남아있는 이 시점에 이 친구가 여기서 갈 때 이 노력을 뭔가를 여기서 진짜 버닝 파이팅을 못했다면 최종 합격을 했겠어요? 탐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 물론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 학교 다니면서 내신하면서 했겠지. 그런데 죽기 살기로 되살렸겠죠. 나는 어차피 5등급을 나는 그래도 3등급 4등급이라도 맞으면 그래도 최악을 면한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버텼던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벌었던 한 등급이 또는 1점이 최종 합격까지 마지막에 한 블럭을 탁 완성을 시켜서 팡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마지막 한 달이 여러분들이 만들 기적의 최후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하는 노력이 의미가 없을까요? 이미 뭔가 결정됐을까요? 까부지 마세요. 건방 떠지 마시라고.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어.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거 해봤어요?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를 드리는데 진짜 마지막에 한 조각에서 결판이 나요. 99%까지 달성됐는데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건 진짜 마지막에 1%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단한 성공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한 문제로 한 등급 올려서 다음 목표로 인생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한 문제 부족해서 한 등급 차이로 다음 목표로 못 나아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문제 정도는 과목별로 진짜 마지막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 지금 한 달이 충분히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어요? 네. 믿어주십시오. 먼저 해본 선배로 쌓은 얘기니까.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학원 전체 경력에서 이런 친구들은 많이 못 봤어요. 아니다. 작년에도 한 명 있었다. 공군사관학교에 1차 시험 추가 합격으로 가고 최초 우선선발된 친구 있었어. 그 친구도 엄마가 2차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담 오셨을 때 밀어붙였는데 이 친구 얘기를 해서 밀어붙였는데 붙어버렸어요. 있었어요. 근데 진짜 반갑네요. 이거 볼 때마다 나도 반성하게 돼. 나도 매너리즘 빠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한 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과목별로 최대한 한 문제 이상 더 끌어올려서 나만의 기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능 시험까지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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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